제가 춤 보여드릴까요? 개인기 춤 있어요? 하나. 저 태연이 춤 보여줄 수 있는데. 뭐요? 뭔가요? 아, 내망전이. 굉장히 지금. 죄송합니다. 한번 해버렸습니다. 태연이 춤 파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. 제가 집에 도착할 때 되면 태연이한테 아빠가서 꼭 해요. 그럼 태연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. 네.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어요. 이제 태연이 차례죠? 네.